그렇다면 이더리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뭔가 좀 힘이 빠진 모습인데 어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하락 추세에서 그동안 저점을 다지는 추세였고 그리고 이 저점을 다지는 추세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반등 전환이 어떻게 보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구간을 벗어났던 게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왜냐하면 수직으로 계속 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참 좋을 텐데 수직으로 오르고 눌림이 와가지고 지지가 되면 다시 오르는 거죠 상승 추세호 그거에 대한 지지선이 S구간 SS구간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S구간 3,090달러에서 2,930달러 구간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신뢰할 수 있는 지지 구간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도 SS구간까지 파회할 가능성이 높아요 2,820달러에서 2,66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발생을 깊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은 솔라나도 그랬어요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처럼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크게 반등을 하고 눌림이 왔을 때 굉장히 깊게 눌림이 왔습니다 거의 상승 초입 부분까지 눌림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 상황에서 대입을 해서 봤을 때 우선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S구간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8만 5천 달러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SS구간까지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 근데 SS구간이 오면 저는 여기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또 추가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 SS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받게 되면은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더 내려도 저는 무조건 그래도 약익절로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SS구간을 벗어나도 벗어나는 하락이 더 깊게 와도 충분히 반등을 강하게 줘서 우리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도 본절로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 파란, 굵은 파란색이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근데 저게 지금 따라 붙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더 가격에? 그러면 가격이 빠지더라도 저 이동평균선이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 지켜주면은 지금 31선도 S구간까지 거의 하단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S구간에서 마무리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 이탈을 해서 더 깊게 조정이 나오면 여기까지는 추가적으로 열어둘 필요는 있다 Ss구간 오면 여기는 되게 중장기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주요 저항은 3,400달러가 아무래도 주요 저항이고요 3,400달러는 이번에 너무 되게 쉬운 저항자리였던 게 모두가 다 그렇게 봤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저점 구간에서 다음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3,400달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이 다 나온 거고 그 다음으로는 3,700이거든요 3,700달러 왜냐하면은 이 매몰대의 하단 고점 매몰대의 하단이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주요 저항 주요 지지 참고해서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사실 여름에 ETF 발표 났을 때 가격 상승이 확 있었을 때가 딱 3,300, 3,400까지 올랐다가 2,000 초반대까지 빠진 게 지금 이렇게 회복을 한 거라서 그 3,400을 영 시원하게 깨지를 못하네요 그래도 뭐 강하게 올라줬으니까 그래서 원금 회복으로 끝나셨을 수도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얘기 티나나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저 S선 잘 지지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솔라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솔라나는 어떻습니까? 솔라나는 우선 또 이제 이더리움보다 되게 또 앞서가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이번에 저점 구간에서 2,000달러 구간에서 또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3,000달러 이상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약간 솔라나의 힘을 좀 뺏어와가지고 강하게 오르나 보다 싶었는데 다시 솔라나 이더리움이 잠깐 좀 횡보하는 사이에 솔라나가 계속 치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한 단계 앞서 있으니까 이거를 흐름을 계속 역전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더리움도 조정이 오고 나서 재차 상승을 했을 때 그때를 좀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아직까지는 솔라나가 훨씬 앞서 있다 지금 보면은 약간 뭐 이런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지금 어느 지점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은 저 큰 하락 추세선을 아직 못 들었잖아요 여기 저점에서 이만큼 이제 반등이 나온 거고 그렇죠? 지금 이 눌림이 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크게 오르는 타이밍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솔라나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저점구에 나온 거고 지금 이 두 번째 움직임 이 눌려야 되는 이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이더리움에게 이 눌려야 되는 움직임은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2800달러 부분인 거죠 3000달러 이하의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 이제 강하게 오르는 이런 거죠 그러면은 솔라나도 이때 당시에 조정폭을 보면은 15% 정도 조정이 왔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솔라나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솔라나는 상승을 하고 한 번 주춤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좀 신규 진입?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좀 기다려야 돼요 이제 솔라나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240을 뚫어버리면서 그래서 오를 것 같은데 들어가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근데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 매집을 위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매집을 위한 그런 타이밍을 보는 거지 단기적으로나 신규? 완전 아예 새로 처음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간다? 이거는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이고 왜냐하면은 지금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솔라나는 너무 많았잖아요 대놓고 살 기회를 너무 많이 줬는데 지금 여기서 아예 난 이제 솔라나 들어갈래? 이거는 되게 바보 같은 거고 그렇게 할 거면은 기다려야 돼요 얘가 이 구간이 올 때까지 구간에 와서 횡보출세를 가져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적어도 223달러, 195달러 안으로 다시 회기를 해서 얘가 뭐 횡보출세 뭐 이제 좀 크게 만들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려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이제 삼각수렴 추세를 만들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저점 구간들이 다 기회가 되겠죠 또는 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회기했다가 이런 하락쇄기 네 하락삼각형 패턴을 하든 아니면 또 하락채널 형태를 만들든 이런 식으로 조정을 줄 때 우리가 솔라나를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또는 이제 신규포진에 들어갈 수 있는 메리트적인 이런 구간 이런 거를 나왔을 때 여기서 노릴 수는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좀 지켜보는 게 낫다 아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앞에 솔라나가 이미 겪었던 상승 후에 다시 조정, 눌림이 왔던 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2800대, 그러니까 3000 이하가 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좀 좋은 찬스가 되는 구간이었는데 솔라나의 경우는 이미 그거를 그 단계를 넘어서서 강력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솔라나를 그 전에 담으셨다면 익절할 타이밍인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저는 좀 단기 매물은 좀 익절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였다시피 3090달러, 2960달러 여기까지는 1차 매수 구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S 구간은 이제 우리가 중장기로 좀 비중을 실어도 되는 자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맞는 종목마다 각 맞는 구간에 오면은 그냥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솔라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223달러, 195달러 이제 추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매수 관점을 보는 게 손익비 상으로 조금 그래도 덜 리스크하다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잡게 되면은 우리가 손절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여기로 잡아야 돼요 그럼 16% 손절 잡아야 되는데 손익비가 안 좋거든요 얘가 여기서 더 올라봐야 비트코인이 만약에 9만 7천 달러, 9만 8천 달러 찍어요 그럼 솔라나가 얼마나 더 오를 수야 있겠어요 많이 못 올라요 왜냐하면 도미넌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적어도 이 구간 올 때까지는 기다려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요새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XRP입니다 지금이라도 추매가 괜찮을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플이 최고가 5천 원 갈지 뭐 이런 얘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XRP가 드디어 저희가 맨날 얘기하던 박스권을 한참 벗어났잖아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XRP가 수익률 111%인데 만 원 넣어서 만 원을 얻었다 물론 두 배지만 이게 시드가 적으니까 지금이라도 아 조금 더 들어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건 아 늦었다 싶어서 안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잘했네 잘했나요? 근데 XRP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게 나중에 한번 터질 때면 진짜 탈 기회도 못 주고 빠르게 오른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전조 증상들이 계속 다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박스권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변동폭이 감소를 했다라는 거는 곧 방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주의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 계속해서 드렸었고 그리고 리플은 탈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줬던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리플이 이미 얘가 여기서 변동폭이 감소를 됐다는 건지 방향성이 나온다는 건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 상단 여기 7420달러를 붙여준다? 점진적인 상승으로? 그러면 저는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어요 다음 지난주에 여기까지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두드리면은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받아본다라고 생각을 저는 해서 저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고요 개인적으로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4시간 분 기준인데 10시간 분 기준인데 기회가 너무 많았어요 거의 하루하고 12시간을 줬거든요 탈 수 있는 기회를 타지 못한 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차이요 제가 방송에서 백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를 똑같이 제가 이렇게 작도를 해놓잖아요 그럼 이거를 자기 차트나 트레이딩뷰 어떤 업비트 이런 데다가 똑같이 세팅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팅을 하고 여기까지 붙이면은 이게 돌파할 가능성 높다고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먼 전략을 해봐야겠다 라고 적어도 따라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해요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딱 누가 봐도 눈에 보이거든요 점진적으로 상승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료죠 왜냐하면은 변동폭이 감소했고 이제 곧 변동성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거의 한 한 주 동안 100% 가까이 올랐나요 네 일주일 동안 최고까지는 120%까지도 올랐다가 지금은 한 87%로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1.15달러까지 올랐죠 저는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저는 1달러 위에 1달러에서 1.02달러죠 한 2쯤 되겠네요 여기서는 저는 다 정리를 했거든요 우선은 근데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더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그거는 뭐 저도 그것까지는 못 먹는 거고 그렇죠 머리에서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고 왜 팔았냐면 저는 그 이 지점에서 왜 팔았냐면은 그냥 간단해요 리플이 다음으로 정황을 받을 수 있는 매물대는 이거거든요 이 매물대거든요 이 쌍고점 근데 이 쌍고점에 거의 한 50% 지점 가까이가 그 부근이에요 그 하단 부근이 하단 부근 제가 턴대는 하단 부근 1달러 이제 좀 넘기면서 이제 심리적인 정황선을 돌파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지점에서 이제 정리를 했던 거고 그리고 얘가 여기는 아직 돌파는 못해졌어요 주봉도 아직 막 꽉 채우지는 못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윗고리를 좀 남겨둔 상황에서 신규 진입은 저는 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리플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홀딩 관점에서는 뭐 홀딩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 뭐 정리를 안 하신 분들은 뭐 홀딩을 해도 익절로서만 잘 걸어두면은 저는 음 해볼만하다 인 거고 중장기 포지션은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신규 진입에서는 지금은 이제 또 다시 기다려야 된다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가 형성이 돼요 어디를 손절로 잡고 어디를 이제 또 하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러기엔 좀 부족해요 급등하고서의 시간이 아직 너무 안 지나서 굳이 잡자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건데 얘가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두드리고 있고 얘가 저점 높이고 있잖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 그럼 여기 손절 잡고 롱 타보자 뭐 매수해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얘가 리플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이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무빙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한 무빙이 좀 잦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러한 이제 포지션 전략은 조금 저는 리스크해 보이고 지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적어도 애증의 리플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박스권에서 잘 버티다가 한번 크게 쐈습니다 저는 오히려 리플을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천천히 좀 모아갈 때 원래는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를 이탈했을 때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를 이탈하고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지지 구간 있잖아요 각 지지 구간들 8만 달러 초반 그리고 7만 달러 중반 이 두 구간에 왔을 때 분할로 조금씩 다시 리플을 모으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좀 늦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리플 난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8만 5천 달러로 이탈하고 나서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 8만 5천 달러로 이탈을 하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좀 메인 비중을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리플은 그렇죠 제가 스스로를 인간 지표로 삼았거든요 아 더 살까라는 생각이 든 순간 아니다 끝난 거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애증의 리플 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요새 이제 차트 보면 도지코인이 꼭 보고 싶더라고요 도지코인 네 도지가 어쨌든 7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다시 XRP가 역전을 하긴 했지만 도지코인이 생각보다 그 뉴스가 끝났는데도 상승세를 계속 좀 유지해주는 것 같아서 차트가 궁금했습니다 도지코인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약간 좀 안 보는 게 나아요 힘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가요? 얘도 당분간 좀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상승장에서 되게 좀 잘못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게 하락장에서 해야 될 행동을 지금 상승장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락장에서는 도지코인처럼 좀 먼저 상승을 분출한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락장인데 얘가 상승을 강하게 분출을 했다라는 거는 얘는 분명히 어떤 호재가 있거나 어떤 매수세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얘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얘한테 거의 되게 그런 상승력이 되게 좋은 매수요가 많이 계속해서 몰려요 그러면은 조정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와서 우리가 익절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이미 급등한 종목을 건드린다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리스크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안 쏜 아직 급등을 안 한 종목들 있잖아요 횡부하고 있는 종목들 여기에 수요를 급격히 몰려가서 여기를 빵빵 터뜨리면은 얘는 순식간에 조정이 한번 훅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대응을 하면 괜찮은데 대응을 못하잖아요 그럼 엇박자가 나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상승장이잖아요 어차피 상승장이면은 횡부하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쏜 종목들 급등을 안 한 종목들 도지코인과 저점 구간에서 횡부하는 움직임이 비슷한데 아직 급등을 안 했다 오히려 그런 애들을 노려야지 이미 도지코인처럼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을 대응을 한다 그거는 진짜 전문적인 트레이더이신 분들 말고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많이 리스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웬만하면은 한동안 지금 이제 또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지금 딱히 어떤 좀 뚜렷한 추세 패턴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얘도 좀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뭐 다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가 이탈되면은 본격적인 조정이 진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그동안 이제 추세 강하게 보여줬던 종목들 도지코인 이런 애들을 노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얘가 어쨌거나 강한 추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를 이렇게 하고 이탈을 하잖아요 이탈을 하면은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다 엄청난 급락을 보일 거거든요 그랬을 때 급락을 보이고 나서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줬을 때 기존에 엄청나게 강했던 코인들 도지코인같이 뭐 도지코인 뭐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얘네들이 기술적 반등력이 엄청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런 애들을 노리라고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조정 추세 진입했을 때 얘네들을 천천히 분할 매수를 담아놓으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오릅니다 그럴 때를 노리는 게 훨씬 더 좋다 근데 어쨌든 도지나 리플처럼 급상승이 오기 전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그냥 이제 입절하시면 되는 건데 오랜 기간 물량이 물려계신 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도지도 XIP도 그럼 지금 10점이 어떻게 보면 원금 회복 10점일 수도 있는데 이때 터는 게 맞는지 그거 가는 게 맞는지 과거부터 한 1년 정도 물려있었는데 지금 탈출의 기회가 왔다 네 탈출이 맞는가 아니면 아 좀 한 더 가지고 가는 게 맞는가 그렇죠 저는 저는 이거는 명확한데 저는 다 그냥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에서 만약에 본절이거나 아니면 좀 한 1, 2년 물려 있었는데 이제 입절이다 수익 중이다 하면은 저는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미 그 포지션은 실패한 포지션이에요 지금 이 포지션이 1, 2년 물려 있었다라는 거는 본인이 엄청 무지했다라는 거거든요 되게 멍청하게 들어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늘이 기회를 준 거예요 탈출할 기회를 살려준 거예요 그냥 진짜 살려준 거니까 그 살려준 기회를 갖다가 되게 착각을 해가지고 수익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수익을 줄 기회다라고 이제 오해를 해서 그거를 계속 홀딩한다 그거는 진짜 나중에 가서도 똑같이 또 그럴 거예요 또 언젠가는 2년 동안 물리게 될 거니까 만약에 1, 2년 물려 있었는데 본절의 기회 수익의 기회가 왔다 그럼 그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입절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하고 나서 그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현금을 반절 정도는 그냥 출금을 하고 반절 정도로만 정말 그때는 타야 하는 타이밍이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종목을 명확히 정해서 내가 어디 손절가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다 여기 오면 손절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충분히 좀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식으로 좀 진지하게 투자를 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려 있었던 거는 바로 그냥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승재님이 워낙 약간 파워티라서 뼈때리는 말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투자기 때문에 뼈때리는 말을 잘 귀담아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 물려있던 포지션은 뭐 그동안 투자에서 가장 좀 실패한 포지션이었고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고 플러스를 볼 수 있는 타이밍에 잘 들어가시기를 추천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솔직히 마이너스 10%까지만 올라와도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해야 돼요 제가 이더리움을 그런 식으로 손절했거든요 마이너스 한 10%까지도 아니었어요 저는 한 한 자릿수 떼어가지고 그냥 탈출해버렸는데 왜냐면 저는 그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오는 동안 그래서 다음에 또 이더가 아까 말씀하신 조정이 와 눌림이 와서 탈 수 있는 자리가 온다면 전 그때 더 탈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고요 타이코 봐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댓글 남겨주시는 거 차트 볼 테니까 원하시는 거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타이코 한번 봐주시죠 타이코 한번? IKO입니다 네 맞아요 바이빗에 상장돼 있네요 업비트에도 상장돼 있습니다 티커는 그 타이코 맞고요 비슷하게 상장이 됐나 보네요 네 그런가 봐요 일단은 뭐 상장하고 나서 상장이 언제 올해 6월 정도에 상장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 하락 추세를 만들었네요 일단은 그렇게 막 추세가 엄청 좋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왜냐면 아직 하락 추세이기도 하고 하락 추세인가요? 타이코는 아직? 아직 하락 추세죠 이제 막 반등 추세로 좀 전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와 근데 저 시작 전 보니까 이 상승 처음에 상장했을 때 상장빔이 어마무시하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하락 추세잖아요 얘는 적어도 이 추세를 깨야 되죠 그렇죠 이 하락 채널 이 하락 채널 이 하락 트렌드는 좀 깨줘야 그래도 이 하락 채널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본인의 추세를 만들어 나가거나 하는 거지 아직은 뭐 딱히 아직은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죠 홀딩하고 계셔야 되는 이미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는 게 맞고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신규 진입 하시려는 분들 하시려는 분들은 2.2700원인가요? 2744원 제가 보일리가요 2744원 2744원 네 여기 돌파가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돌파가 만약에 나오면은 나오면은 한 여쯤 지점 이렇게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좋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지지만 받아주면은 얘는 갈 것 같아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고 계시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 2744원 그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레이븐코인도 한번 봐주세요 인입니다 이것도 원화 있나요? 워낙 없는 거 있어요? 빗썸은 있는데 빗썸 차트는 아마 얘는 깊은 한숨으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얘가 되게 좀 어려운 그런 차트네요 좀 어려운 차트네요 얘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주봉이거든요 이게 주봉이라는 거는 엄청 오래된 종목인 거죠 사실 몇 년 된 종목인데 이게 저점 구간에서 중간 한 번씩 피레침도 쏴주고 했잖아요 거리량도 크게 터지고 이러한 움직임을 보통 저점 구간에서 매집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들 많이 흔히들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매집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매집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 바라보고 여기서 진입하는 거는 되게 무리다 무리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얘는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좀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꽤나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 오래됐네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보는 것보다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거 같아요 적어도 얘가 0.047달러 정도는 돌파가 나와줘야 될 거거든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0.47달러까지 한 번 붙이고 나서 얘가 그 다음에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를 봐야 얘 그래도 뭐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이제 저점 구간에서 벗어나서 이제 반등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겠구나 라는 제가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은 전체적인 뷰로 봤을 때는 아직 좀 한참 한참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응축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네 오늘은 되게 짧게 보시고 싶어 하시는 거를 짧게 짧게 다 이렇게 좀 짓고 가려고 하는데 다음 더그래프입니다 티커 GRT고요 워너마켓에도 얘는 상장돼 있습니다 네 워너마켓으로 한번 볼게요 네 더그래프 언제 갈까요 하는데 더그래프 언제 가냐고요? 네 언제 쏠까요? 그거 알면은 근데 뭐 지금 지지받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아요 다 깔끔하게 나왔고 얘도 지금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벗어났고 해서 더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내려도 지금 여기 조정 와도 이렇게 횡보만 해주면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은 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알트코인들의 종목 웨이저 다 포함해서 지금 메인이 되는 저항 매물대가 다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지금 이 지점 이 지점이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오른 거거든요 더그래프로 따지면 495원 그러니까 500원 정도까지 이더리움도 오른 거예요 사실상 이 분까지 오른 건데 더그래프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못 미치죠 지금 많이 못 미치는 많이 못 미치고 이제 하단 딱 들어왔잖아요 네 이제 하단 저항 들어왔으니까 딱 붙였네요 네 이제 하단에 한 번 딱 터치했으니까 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지지만 되면은 이 하단 매물대의 이제 중간 지점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대략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400원 정도가 되네요 이 매물대의 딱 중간 지점 그럼 얘는 여기서 횡보를 잘 해주면 400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가격은 248원 248원 정도 이탈하지 않고 횡보만 해주면 400원까지 기대할 수 있다 네 우선은 네 그래서 더그래프는 일단 횡보를 잘 해주는지를 지켜봐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뮤터블 X요 티커는 IMX입니다 INX요? X 이게 아무래도 비트 오르고 알트 오를까 하는 생각에 알트에 들어가신 분들이 네 많을 거예요 이뮤터블 X는 아직은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 얘는 방금 더그래프는 그래도 이 저점 구간에서 벗어나는 움직임 나왔잖아요 나왔죠 근데 얘는 아직 저점 구간이에요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얘는 올라와야 돼요 더 더 올라와줘야 되고 얘는 벗어나서 이렇게 울리면은 그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게 뭐였죠? 네? 더그래프 보기 전에 얘도 좀 시간이 필요한 레이븐이죠? 얘도 레이븐처럼 시간이 필요한 레이븐보다는 나아요 네 레이븐보다는 낫고 근데 보면은 얘가 저점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점 구간에서 웬만하면은 다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이더까지도 벗어났잖아요 이더도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벗어났잖아요 네 벗어나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는 이더리움보다 못하다 음 그러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리스크 한 게 뭐냐면 왜 기다리라고 하냐면은 아직 저점 구간에서도 못 벗어난 종목들은 만약에 그 비트코인이 8만 5천 달러를 이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 같이 벗어난 애들은 8만 5천 달러를 이탈해서 최대 7만 중반까지 간다고 했을 때 조정이 와서는 이 정도에서 지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런 애들은 다시 저점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그만큼 얘는 오를 때 못 올려줬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점 구간을 벗어날 때까지 네 좋습니다 다음은 비체인인데요 네이버 프리미엄 AAM의 리포트 프리미엄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요청이고요 비체인 한번 봐달라고 하십니다 비체인 BT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구독자분이시래요 감사합니다 네 지지받자님 맞아요 AAM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매주 네이버에 발행을 하거든요 링크 있나요 하셨는데 저희 유튜브에 링크가 달려있지 않나요? 아 안 달려있는 저희가 댓글로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AAM 리포트 검색하시면 안 나오네요 AAM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들어가셔서 아마 여기에 AAM 매니지먼트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면 구독 첫 달은 무료니까요 리포트도 올리시고 샤트 쉐어링도 올리십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BT 한번 볼까요? 네 BT BT는 지금 여기 매물 때 여기 매물 때 있잖아요 여기 매물 때 여기 매물 때 딱 중간 지점에서 딱 저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와주고 여기서 행보를 해야 신규 진입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는 들어갈 만한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손절잡기 좀 애매하고 어디서 손절잡아야 될지 좀 모르겠고 해서 좀 더 올라오는 거를 오히려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얘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벗어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벗어났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올라와서 여기서 얘가 행보를 하거나 또는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이 31선 있잖아요 31선에서 리테스트가 나오는 파란 선 있죠 이거 리테스트가 나올 때 저는 오히려 매수를 합니다 둘 중 하나예요 오히려 더 올라와서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31선 리테스트 나올 때 매수를 하거나 이미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그냥 홀딩을 하세요 네 31선 이탈하기 전까지 네 그리고 페페도 한번 봐주실까요? 페페가 최근에 그 어디 있죠? 코인베이스인가요? 바이낸스인가요? 상장 소식에 업비트 상장하지 않았나요? 업비트는 상장했죠 근데 이제 해외 거래소도 상장 소식이 있어서 저 급등이 나왔거든요 페페는 근데 왜 상장시킨 거죠? 업비트요? 네 그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 이유 달아두시면 제가 승채님께 무슨이 있어요 전달드리겠습니다 무슨이 있어? 왜요? 왜요? 저는 좀 그래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페페는 지금 익절할까요?가 질문이셨습니다 페페요? 네 근데 이게 밈코인이잖아요 밈코인이죠 저는 사실 밈코인을 되게 안 하세요? 저는 관심도 없고 안 하고 도지도 시바이누도? 도지는 사실 밈코인이라고만 보기엔 좀 그렇고 네 이제는 시바이누도 어느 정도 밈코인이긴 한데 근데 페페는 너무 밈 너무 밈 아니에요? 완전 대명은 아니야 대표적인 그쵸 그 개구리 근데 어쨌거나 잘 가니까 잘 가긴 하니까 잘 가고 잘 가죠 수익 가져다주면 형이죠 그래서 지금 페페 어쨌든 익절할까요?가 질문입니다 익절할까요? 네 잠시만요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한번 익절을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익절을 해요 저는 음 저는 하거든요 보통 네 저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이 고점에서 저점분에 1.618까지 이미 도달을 했었고 하면 보통 여기서 횡보를 하고 쉬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익절을 했다가 얘가 이 직전 고점 이 매물대 있잖아요 이 위로 해가지고 행보를 다시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패턴을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패턴이 보이면은 거기서 다시 들어가더라도 지금 일단 익절해놓고 좀 어떤 특정 패턴을 만들기까지 일단 좀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얘가 여기서 깨지잖아요 만약에 직전 고점 이 부분을 그러면 얘는 많이 밀리는 거잖아요 많이 밀리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일단 익절했다가 올라간 만큼 네 이 위로 해가지고 어떤 이 구간에서 좀 다음 방향성을 위한 패턴을 만든다 그럼 다시 들어가는 게 승진님 개구리 징그러워서 안 좋아하시냐고 아 저도 밈코인 저희 강아지 슈가코인 발행했거든요 어떻게 좀 그것도 좀 별로신가요? 저희 슈가도 좀 별로일지 좀 많이 사셨나요? 아니요? 자 액세스 프로토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프로토콜 ACS입니다 어떤 거요? ACS ACS요? 네 액세스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바이빗에 있는 거죠? 바이빗? 소당 댓글 남겨주신 분들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ACS 네 제가 티커를 검색했을 때는 그거였습니다 이거는 뭐 하는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딱 그 느낌인데요 딱 그 빗썸 워낙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데 약간 곧 상패장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약간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음 네 이런 종목은 사실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3배가 되셨대요 3배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해도 되지 않나? 정리 타이밍인가요? 저는 아니까 제가 이 종목을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도 하고 저는 지금 단순히 차트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 차트 분석이 제 기준인 거지 다른 제 차트 분석이 또 100% 정답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런 차트를 가진 종목은 저는 뭐 수익을 줬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털어야 된다 할거나 아니면은 진짜 정 봐야겠다 싶으면은 그래도 한 3배 안겨다 줬으면 되게 평단이 낮으신 것 같은데 3배? 3배가 안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미 2절을 하신 거죠? 아니 이래도 3배가 안 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대 1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를 난 굳이 들고 있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여기 여기가 선물 선물이시겠죠 이런 거 선물로 용자 진짜 진짜 용자시다 너무 위험해요 진짜 0.0015달러 달러 봤죠? 0.0015달러 이거는 네 뭐지? 수익을 보셨다면 그냥 이제 허시고 신기진입은 웬만하면 관심도 갖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이 보시고 싶은 차트는 먼저 올리시는 대로 제가 위에부터 읽기 때문에 일찍 들어오셔서 미리 남겨주시면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질문 댓글 계속 남겨주시는데 저희 방송 앞부분에 가면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을 다뤘기 때문에 그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다 약간 좀 숨고르기 하는 느낌이죠?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직 상승 여력은 남아있고 상승 여력은 남아있으니까 뭐 비트코인 아까 상승 추세선 이탈 전까지는 우리가 뭐 계속 콜딩하거나 가져가도 되고 신규 진입해도 되고 근데 이제 상승 추세 이탈하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하든가 하고 만약 8만 5천 달러까지 이탈되는 강한 하락이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은 그때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을 한번 줄 수도 있으니까 전 그때가 되면 추가 매수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AM 리포트 라이브였고요 네이버 아까 보여드린 프리미엄 콘텐츠도 한 번씩 검색하셔서 구독하시면 첫 달은 무료죠 저희 지난번에는 1억 되면은 이벤트 하셨잖아요 혹시 또 뭐 하실만한 이벤트 있을까요?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생각해보시고 다음 주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목요일에 돌아오고요 승자님과는 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자 마세요